이번에도 뭔가 망할 각이 망할 각이 나오는 것 같죠? 가봅시다 원술 모가지따로 얘기도 안돼 장수피도 아껴야 되고 무슨 재미를 본단 말이지? 재미라고는 없구나 무예가 뒤처지니 입으로 때우려는 게냐? 오케이 이 시간은 끝났다 이 시간은 끝났다 오케이 이 기병만 나한테 안 덤비는데 어디가? 양괴 이렇게 분산해서 오면 막을 수 있어요 빠지고 빠지고 염상이 잡으러 갑시다 염병들 잡아주고 자 원술이 아 들어온다 아 들어온다 신속히 전기다 각오를 찾아라 또 있네 중업 대기중 도움을 틀어 빨리 가자 가자 아 원술이 아 원술이 수비대장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수비대장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수비대장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 대기중 더 이쁜 아 이제 하하 출발 자 원수리만 때려잡아주면 원수리 뭐가지 따자 오케이 자 뒤로 밀어붙여주고 아 유총이 있었지 아 유총 니놈을 용서치 않을테다 근데 유총이 저러면 또 넘어서 장안으로 올려나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장수들 지금 목을 따가지고 모랄이 많이 빠졌죠 염성이 계속 저 도망가네 하아 그러 차라리 여기로 나온게 나아요 최대한 빨리 죽이자 어떻게든 뭐 막아야죠 유총도 아 수비대장때문에 이긴거같다 수비대장때문에 잡혔다 다 잡혔네 아 염상이 영리함 총직함 하나 뽑아주고 나를 따르라 천명을 따르리 네네 이